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입니다 오늘은 얼루어 4월호 에코비건 특집 새로 만나보는 제품도 있었는데요 어떤 사용감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전문 테라피스트가 찾은 프리미엄 스킨케어 더말로지카의 데일리 마이크로폴리언트 30초에 1개씩 팔리는 넘버원 엔자인 파우더로 데일리 각질 진정 케어를 해주어 자극 걱정 없이 피부 본연의 광채를 찾아주는 제품이에요 13g, 74g 등 두 가지 사이즈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으로 쌀겨추출물과 쌀 전분이 피부를 맑게 해주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심플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파우더를 덜어 쓰기 쉽게끔 되어있더라구요 아무래도 제형이 파우더 제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덜어 사용하는 용기가 쓰기 편했는데요 쉽게 덜어 쓰기 좋은 용기라서 더 마음에 들더라구요 사용할 땐 젖은 손에 동전 크기만큼 덜어내준 뒤 미온수를 소량 섞어가며 부드럽고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줍니다 풍성한 거품으로 눈가를 제외한 얼굴 전체를 마사지하듯 1분간 부드럽게 롤링해준 뒤 씻어내면 끝 더 스페셜한 케어를 원할 땐 거품을 더 조밀하게 내어 올려두고 1분 후 미온수로 씻어내주면 되는데요 더 깔끔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변한 느낌이 들더라구요 평소 스킨케어 단계 전 탄탄한 피부 바탕을 쌓고 싶다면 더말로지카만의 3스텝 클렌징 루틴을 따라해보세요 프리클렌즈 클렌징 오일로 짙은 메이크업까지 깔끔히 지워낸 뒤 스페셜 클렌징 젤로 깔끔한 2차 세안을 해주고 엔자인 파우더로 각질 진정 케어까지 해주면 3스텝 클렌징 루틴 완성! 스킨 트리트먼트 전문 브랜드 더말로지카와 함께 언제나 매끄럽고 탄탄한 피부 바탕을 만들어보세요 순수한 자연의 원료로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자연주의 스킨케어 브랜드 스킨천사의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앰플 마다가스카르산 병풀 추출물을 함유하여 강력한 진정 케어가 가능하며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앰플이에요 인공 향류, 인공 색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으로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인데요 끈적이지 않는 촉촉한 텍스처의 앰플로 워터 제형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에 쏙 스미는 느낌이 드는 앰플이더라구요 피부 컨디션에 따라 여러 번 레이어링하며 사용하기도 좋은 앰플로 약산성 앰플이라 pH 밸런스가 무너진 피부는 물론 여드름성 피부까지도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은 앰플인데요 평소 피부가 조금 예민해진 느낌이 들거나 유난히 푸석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사용하면 좋은 앰플이더라구요 얼굴에 직접 덜어 발라주는 편인데 워터 제형이지만 발림이 약간 미끄덩한 느낌이 들어서 사용감이 독특했구요 롤링하면 할수록 피부에 싹 스미는 느낌이 들면서 피부가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다 바른 뒤에는 신기하게도 잔여감이 하나도 없이 깔끔한 피니쉬를 가지고 있어서 답답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편히 쓰기 좋은 앰플이었어요 건조감을 심하게 느끼는 피부라면 두세 번 레이어링하며 발라주어도 너무 좋았는데요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면서 발라 흡수시켜준 뒤 동일하게 두세 번 레이어링 해주면 속부터 편안한 진정을 느낄 수 있더라구요 평소 남다른 진정이 필요하거나 보습까지 챙기고 싶은데 진정보습 앰플은 무거워서 싫으셨다면 딱 추천드리는 앰플로 잔여감 없는 깔끔하고 편안한 진정과 촉촉함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스킨천사의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앰플을 경험해보세요 두피 기초 케어 브랜드 닥터그루2의 아쿠아 두피 영양토닉 탈모는 물론 가려움, 유분 트러블, 두피 탄력, 두피 보습 등 모든 두피 고민을 완벽 해결해줄 두피 영양토닉이에요 두피에 칡 뿌리기만 했을 뿐임에도 2주 만에 탈모 완화는 물론 두피 개선 효과, 인체 적용 시험을 입증한 제품이라는데요 올리브영 토닉들 중 유일하게 혈행 개선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더라구요 연보랏빛의 케이스가 아주 개인 취향을 저격한 제품으로 일단 케이스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보호캡을 열어 칡 뿌려 사용하면 되는 제품이구요 분사는 타깃 부분에 정확히 분사가 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 같았는데요 평소 사용할 땐 그냥 두피에 칡 뿌려준 뒤 살살 마사지만 해주면 된다고 해요 사용법이 너무나 간단한 제품이라 번거로움 없이 두피를 관리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제품인데요 두피 혈행 개선, 두피 가려움, 두피 보습, 두피 탄력, 유분 트러블 등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꾸준히 사용했을 때 느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더라구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은 괄사도 함께 들어있는 함정 세트인데요 빈 모양으로 생긴 괄사로 마사지를 해주면 더 좋다고 해요 두피 영양 토닉을 뿌려 손끝으로 가볍게 흡수시켜준 뒤 괄사로 전체적인 두피 마사지를 해주니까 엄청 시원했는데요 괄사의 끝부분으로 혈점도 눌러 마사지해주고 손잡이 부분으로 목 부위까지 풀어주고 나면 개운한 느낌이 너무 기분 좋더라구요 평소 두피나 탈모 고민이 있으셨다면 딱 좋을만한 제품으로 탈모 케어 효과가 빠르고 좋은 편이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두피 케어를 더욱 도와줄 시너지 아이템, 두피 괄사까지 증정되고 있으니 탈모, 두피가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완벽한 각질 진정 케어부터 피부 장벽 강화, 두피 케어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만남 역시도 너무나 만족스럽더라구요 여러분도 꼭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을 직접 만나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